안녕하세요. 여행지 소개, 등산, 축제 등 일상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 하이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휴일이고 해서 북한산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고 해서 북한산 등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백웅봉 쪽으로 올라가서 대동문 쪽을 거쳐서 등산을 다녀왔는데요. 북한산 단풍은 지금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붉은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는데 좀 더 일찍 단풍 든 풍경을 몇 개 있어서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구름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오른 북한산 등산은 올라가는 데는 조금 힘들었지만 또 즐거운 등산을 오랜만에 다녀왔네요. 북한산 단풍은 10월 말경이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득할 것 같아요. 시간 내에서 한번 꼭 다녀오세요. 북한산 단풍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북한산 단풍이 많아졌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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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